안녕하십니다 피드백할때도 있고 피드백이 근데 한번씩 안들어갈때도 있어서 무조건 마컨을 하려고 하죠 인간하면 마나가 없을때는 피드백 급한대로 하기도 합니다 자 곰비기임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버튼도 한번 소원하게 안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맥카를 한번 가봐도 되지만 맥카를 가니까 좀 재미없더라 역시 테라는 역시 바이오닉이다 바이오닉가입니다 바이오닉 오정찰 11적으네요 11적으네요 종종은 상대가 토토스가 뜨더라도 우리팀이 유리하죠 초반 주도권을 무조건 잡는 이제 상황이 나오겠구요 이제 상황이 나오겠구요 어? 위법한 팔핵에 도전 자 팔핵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핵에 도전 어? 테라이네 자 상대 저프테라이네 그럼 상대 테라는 빨리 직입부고 팔핵에 도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바꾸바 유민요 꾸바꾸바 로우시를 한번 가맹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바꾸바 요 매니아 자 마린 생산사 자 riche 자 파트리미가 엄청 빠르죠? 프로그러니가 돌아간비 때문에 이제 입구 포막은 풀수가 없구요 어흐 이거 입구 때리면 안되나? 자 제가 살짝 압박하면서 입구의 시선을 완전 몰아놓고 바꾸고 안바리 시틀이 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가 이빨 이퓨 이퓨 어흐 이퓨 이하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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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 더 많이 뭉쳐있거든요 보통 이기죠 이하우 우ient anyways 스퀸 미역 스퀸 오오올 바로 핵을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자 4커매드까지 올려버리구요 자 입구에 탱크를 갖다놔야 되거든요 파도 뽑아버리구요 희들어 나온다 희들어 나온다 희들어가다가 그렇다면 가려버리구요 으악 자 근데 이것도 캐시는데 모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캐는 사람이 많아요 모캐는 사람이 많아요 고캐는 사람이 많아요 예 위스 근데 저기에 물량이 좀 심상지가 않아요 들어가야되라 이거 침칠해 아 나 이러면 밀린다 이러면 나 밀려 이러면 나 밀려 나 아직 그게 없어 핵이 아직 없어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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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밀려 태양이, 내가 보고 탱 탱 맞아줘!! 피고드즈 호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키만 앞에 마키만 응? 됐습니다! 그걸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자 일단 5타라도 날렸고 상대도 똑같이 저를 날렸어야 했는데 일단 날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좀 암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구결인 줄 알았다 이거 솔직히 이 게임 좀 쉬울 줄 알았다 쿱프테니까 근데 무지개 빡세네 우카스 으악! 으악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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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힐링 타임인가? 아아.. 수수수수수 힐링을 타임 죽는다 유클리아 성격 수수수수수 수수수수수 어허 수수수수수 연방이 disting 열받게 하네 없죠 버그가 갓 차져있구만 자식 기특하구만 그렇다면 저그한테 한방 맥이 드려야 되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자 풀가스 견굿 자 그럼 이제 탱크로 마무리를 때릴겁니다 스케어 해보고 아 저 친구 이제 맨카 갈아탔다 핵을 안 쏠거 같다 오래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오 오 오 오 백 백 백 파 가 여기 빠세이 호이옸트 추가테크가 이제 못나오게끔 자 토스트 다시 한번 더 갈겁니다 자 택해봐라구요 1위 험 여기서 끝까지 ㅋㅋ 어허의 험이 형이 오는게 이거 집이 안 돼 너무 유리하거든 oh that's it 한 말 더 남았다, 피카출! 떨어지다, 피카출! 저, 피카출! 조이기! 렐리어! 리소스 더! 조이기! 자, 어킬체크! 어킬체크! 리소스 더! 리소스 더! 리소스 더! 리소스 더! 리소스 더! 알큐리도 이제 2 업이 되어버렸구만 리소스 더! 리소스 더! 롤드 치즈 모드 피카츄 왜 가스가 왜 이렇게 오지란거야 아 키 있다 아이가 피카츄 그래도 핵으로 저 뚝배기 닦았네 상대 살짝 위험했어요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